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게 아닙니다 총리님 혹시 이거 리플레이 날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잘 안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도광상 관련된 리플렛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광상 관련돼서 안내 책자라고 해서 이거 저희가 입수해 왔는데요 이곳의 내용을 보면 반도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매우 낮다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위생관념을 보급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폄하 비하 발언 아닙니까 폄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전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같이 들어있는 전시를 하기 위한 두 개 다가 적혀있는 한국 동원된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시를 합니다 그럼 이 리플렛은 보셨습니까 혹시 이 리플렛이나 소위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번역까지 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분노하죠 그러면 왜 항의 안 하셨어요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위원회 등재될 때 반대 의견 한마디만 하셨어도 등재 안 됐습니다 2015년에 군함도 제대로 표현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군함도에서는 제대로 반영을 했죠 강제성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시 쪽에다가 집중한 겁니다 2015년에는 강제성만 인정을 받았지 전시 쪽을 하나도 우리가 관찰을 못 시켰잖아요 아니 도쿄에 천 키로 떨어져 있는 데다가 갖다 놓아가지고 안 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함도는 이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산업유산 국민회의라는 법인에서 만든 자료고요 한국정부와 시민단체는 비참한 이미지를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인쇄물에 조선인 증용공의 가짜 사진을 사용해 기만하고 선전했다 한국정부와 시민단체가 기만하고 선전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위탁한 이 단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조선인만 노예처럼 일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어디에 진실이 있는 것인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일했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방적 주장입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하나만 더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날조된 내용이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역사자료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보도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항의하셨어야죠 이걸 왜 그만두고 보십니까? 총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의 시민단체가 만들었던 그 자료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이자 일본 정부가 위탁한 단체입니다 아니 그 단체가 만든 것이 지금 아이카와 전시자 관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플렉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지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배치와 전시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화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시키는 것 같은 내용이 있고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가 도주 및 수감했다는 그런 사실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한국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8일에 달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같이 있습니까? 자료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겁니까?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그거는 너무 일방적이죠? 너무 일방적이에요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도 됩니까? 아니요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573권 중에 들으세요 천만에요 173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천만에요 천만에요 총리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국정브리핑 가보십시오 공식 발언 573권 중에서 독도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에요 지금 아니에요 한국 국정무 총리가 답변을 마치고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동태 의원이 답변장 석을 향해 마주하던 당상의 방향을 누워서 정멸을 향해 국정무 총리 참고하세요 발언자의 발언 시간이 추가되어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발언을 마치고 기대했던 패널과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